폭탄 테러가 일어나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수상한 물건을 전달받고 발걸음을 옮기는 아이린 그리고 어느새 그녀의 물건을 가로채며 나타난 셜록 저녁 약속을 하고 셜록을 보낸 아이린은 계속해서 목적지로 향합니다. 셜록은 몰래 아이린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불을 지른 셜록 아이린이 전달받은 편지를 빼앗은 뒤 저녁에 돌려주기로 하고 백발의 신사가 받은 폭탄은 관 속에 넣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 백발 신사는 도망가버렸죠. 그런데 도망친 그는 결국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을 단숨에 퇴장시키는 의문의 남자 그는 모리아티였습니다. 모리아티의 협박으로 그의 말을 따르던 아이린은 드디어 그를 벗어나게 됐지만 식기가 떨어지는 소음소리와 함께 사라졌고 셜록과의 저녁 약속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셜록을 찾아온 워슨 셜록은 왓슨을 장난스럽게 맞이했지만 사실 그는 폭탄 테러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고 유력한 용의자까지 특정한 상태였습니다. 용의자는 모리아티였죠. 그날 밤 셜록은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타로점을 봐주는 그녀는 아이린에게 빼앗은 편지의 주인이었습니다. 심자는 셜록을 내쫓지만 셜록은 그녀를 죽이러 온 암살자의 존재를 눈치챘고 암살자를 처리하기 위한 격투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으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심자를 구해낸 다음날 왓슨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무리아티를 직접 찾아가는 셜록 무리아티를 만난 셜록은 아이린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리아티의 위협을 모른 채 신혼여행을 떠나는 왓슨 부부 첫 class? 첫 class champagne? you don't know how to spoil a girl, Mr. Watson Come in. we didn't order that with our compliments sir my god you don't have much time who are they a wedding present from Moriarty John just a minute darling do you trust me no John do shut the door it had to be done I timed it perfectly did you kill my wife I timed it perfectly what does that mean by the time I explained we both be dead lie down with me Watson patiently waiting for what make it count tell me my wife say I promise as I said I time is perfect tell me my wife say I promise as I said I time is perfect over here madam in the other homes where is it we going parents 셜록과 와스는 심자를 만나기 위해 파리의 집시마을로 왔습니다 why did someone try to kill me your brother has become involved with a very dangerous man who clearly believes that Rene has told you something you shouldn't know I don't know anything has he sent you anything else just a few drawings unusual choice of paper thicker gauge designed for a printing press wine so a wine cellar located near a printing press there is a wine cellar used by the anarchist group La Penver Claude Revalche a bomb maker I sample some of this work last week if my brother is back there he will see us 무정부주의 과격 테러 단체 본거지로 온 세 사람 still hiding in basements? yep is my brother here? I haven't seen him for a long time he was given another assignment an anonymous benefactor another Englishman with money power who supported our cause demanding I take responsibility for his acts of terror my job is almost done he has you planned another bomb these men can help you I wish they could he has my wife and children there's only one thing I can do to keep my family safe don't 모리아티의 협박을 받은 테러 단체의 수장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세 사람은 지하에 갇혀버립니다 다행히 주위를 살펴보던 셜록이 비밀 통로를 찾아냅니다 오페라 무대 소품을 발견한 셜록은 다음 테러 장소가 오페라 극장일 것이라 예상하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셜록이 예상한 곳에 폭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리아티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셜록은 테러 범들의 목표가 다른 곳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셜록은 테러를 막을 수 없었죠 다음날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타난 셜록 그는 변장을 하고 모리아티를 미행하다 온 것이었죠 그들은 셜록이 알아낸 모리아티의 목적지인 그의 군수 공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셜록은 모리아티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리아티는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막대한 군수 물자를 바라 부를 축적하려는 것이었죠 셜록은 모리아티의 소아들에게 잡혀버리고 나타나지 않는 셜록을 찾아나서는 워슨 셜록을 찾던 워슨은 저격수로 인해 고립됩니다 하지만 그때 무엇인가 그의 눈에 들어왔죠 각각으로 목숨을 건지고 탈출한 그들은 셜록의 형 마이크로포트 홈즈의 거처로 합류합니다 심자의 오빠 르네가 누군가를 암살할 것이라 예상한 셜록은 유럽의 고위 인사들이 모이는 회담 장소로 향합니다 그곳엔 모리아티도 있었죠 암살 대상이 될 만한 인물들이 너무 많아 암살자 르네를 찾아 살인을 막아야 될 상황에 놓입니다 모리아티의 소아들이 같은 얼굴이었다는 것을 떠올린 셜록은 아이린에게 편지를 전달한 뒤 죽은 백발 신사가 얼굴을 바꾸는 의술을 가진 의사였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르네도 얼굴을 바꿨을 거라고 말합니다 셜록은 모리아티를 만나고 왓슨과 심자는 르네를 찾기 시작합니다 셜록이 알려준 방법으로 르네를 찾은 왓슨 르네가 붙잡혀 계획이 실패했지만 여유로운 모리아티 셜록은 내리사에 대신해 지민하여 셜록이 설렐 셜록갔다 셜록을ène 셜록은 셜록이 셜록이가 셜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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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셜록은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리아티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셜록 그렇게 셜록은 악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셜록이 죽은 뒤 왓슨은 그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까지 사용하는 것일 뿐지 않은 것일 뿐이지 셜록이 건재하다는 것을 유쾌하게 알리며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2011년에 나온 셜록홈즈 두 번째 이야기 그림자 게임입니다 1편과 마찬가지로 액션과 코믹 그리고 추리적 요소까지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2020년 세 번째 편이 개봉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고 다시 올해 말 개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아이언맨으로 활약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다시 셜록으로 돌아온다니 기대가 됩니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이니 직접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